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증시 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투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투표는 마무리가 됐지만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개표 결과가 현재도 진행 중인데 하룻밤 사이에 결과가 또 뒤바뀌면서 아주 엎치락뒤치락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트럼프가 좀 우세했지만 오늘 아침에는 다시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는 등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양 후보 간에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정책이 좀 극명한 대립관계를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 앞으로 글로벌 시장의 큰 흐름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네 분과 함께 우리 시장의 향방, 글로벌 시장의 향방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함께 주실 분 네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의 신효일 교수님 자리하셨고요. 교보증권영업부의 박병창 부장님 그리고 전 KB증권 중국주식연구위원이시죠. 찐링 연구위원님 그리고 주식장 고수 하창봉 대표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분과 함께 또 미국 대선을 개표 결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의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심도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효일 교수님께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죠. 미국 대선 투표는 마무리가 됐지만 아직 결과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향후는 좀 일각에서는 12월까지도 결과가 좀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제는 트럼프가 조기 승리 선언을 했는데 오늘은 또 소송을 제기할 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양 후보 간에 현재 두 후보가 모두 다 좀 승리를 선언한 상황이거든요. 현재 판세가 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12월까지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월 당연히 누가 승자인지는 나오겠죠. 지금 현재로 본다면 실제로 위스컨신이라든지 미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네바다 같은 데서 실제로 바이든 쪽에서 더 많은 표를 확보하게 된다면 바이든이 일단은 승리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트럼프 쪽에서 사방에다가 지금 소송을 걸거든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펜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우편 투표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시간 같은 데에서는 예를 들면 투표 참관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위스컨신 같은 경우에 개표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유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런 이의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승패는 분명해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승리한 사람이 곧바로 그러면 차기 대통령이 돼서 예를 들면 바이든이 된다고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수작업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지금 할 수 있느냐 이걸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2월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12월 14일 날이 선거인단, 이번에 이제 선거인단 뽑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거인단 뽑아서 12월 14일 날 그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선거인단이 일반적인 생각처럼 우리 주는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뽑아야지 이렇게 투표를 해야만 하는 주가 32개 주입니다. 올 7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32개 주는 선거인단은 무조건 유권자의 의지를 따라야 한다고 주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18개 주는 사실상 그런 주법에 그게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투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12월 14일이 선거인단 투표일인데 14일 고 6일 전까지 선거 관련 모든 논란이 종식돼야 한다라는 2000년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그 판례를 적용해서 그렇게 될 것인가는 좀 봐야 되고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혼란은 한 달 넘게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결과를 두고 이렇게 좀 후탁스러운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한 달 정도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좀 혼란스러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시장 트럼프의 편을 들어주면서 대부분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루어졌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영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출렁거리고 있는 모습인데 박병창 부장님 어제 그리고 오늘 또 금융시장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네 지금 대선 때문에 미국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우려했던 것보다도 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우세로 인해서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4.4%를 상승을 하면서 반대로 바이든 관련주라고 하는 친환경 센터가 급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자국 일어나서 보니 어제 미국 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빅테크 쪽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는 바이든 우세 그리고 상원에는 공화당 우세이다. 이런 내용과 함께 그렇다면 상원 공화당 우세는 빅테크 쪽의 증세나 규제 우려가 완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빅테크 쪽이 급등을 하고 전반적인 시장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그것에 토스를 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어제 하락을 했던 친환경 센터가 다시 상승을 하고 전반적으로 바이든 쪽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시장도 또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좀 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대선 결과를 또 바라보고 있는 가장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마 중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은 그래도 좀 전통적으로 어느 후보를 또 선호한다거나 결과를 두고 어떤 평가를 내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현재 반응이 어떤지는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기에는 중국은 그래도 좀 바이든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좀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찐딩 연구원께서는 현재 좀 중국 반응 어떻게 좀 보고 계셨어요? 네,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중국 현지 관영 언론이나 여러 가지 주류 매체들 보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혼란스러운 일인 미 대선의 일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편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국가 특성상 다른 나라의 특히 미국 다른 나라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 어떤 왈가왈부할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아마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 가장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 아닐까. 그리고 아무래도 누가 당선되든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보호무육 수위라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어느 분이 당선되든에 따라서 대중 정책에 의해서 어떤 수위 조절은 있을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의 반응까지 좀 여쭤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물론 장 중반 내내 좀 출렁거림이 있겠지만 어제 오늘 밤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 낯사기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우리 시장도 완만한 상승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선 결과를 두고 이렇게 불복 시나리오가 나오면 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질 것에 이런 전망이 좀 많았는데 예상보다 시장은 또 우호적인 환경으로 좀 변해가고 있거든요. 하 대표님께서는 현재 시장 상황, 우리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좀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사실 뭐 아직 명확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어제 밤새 뭐 글로벌 증시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모든 시장이 좋은 것만 조금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미국 주식에서 구글이 신국가를 갔지 않습니까? 빅테크 관련 주들이 가장 큰 환호를 했는데 2016년이죠. 트럼프가 당선될 당시에도 빅테크 랠리인이 있었고 또 지금 다시 이제 물론 지금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고 뭐 현재 여론 뭐 약간 집계를 보여주는 바이든이 약간 우세인데도 불구하고 또 상원이 이제 공화다 민주당이 장악하지 못하지 않느냐 블루웨이븐이 실패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또 반독전 규제에 대한 이슈 자체가 조금 내려가면서 정식을 좀 환호를 하는데 오늘 우리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침에 상승 출발해서 계속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좀 돋보였던 수급은 뭐냐면 어제 개표가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지금도 개표가 어제보다 많이 진행됐는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배팅 들어오는 건 대부분이 정기전자업종이라든지 핀테크 IT 관련 주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공통후보의 공통뿌보면서도 약간 시장에 유리한 방향 바이오시밀려라든지 약가적으로 제약적으로 상당히 힘이 들어온다는 것은 시장 전적인 면에서는 아직 상당히 남은 악재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은 것만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창부 대표님 어제와 다른 시장의 움직임이지만 그래도 시장이 좀 화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어제 많이 좀 내려갔던 그린리드 종목들 다시 오르고 오늘 언택트라든가 또 대북주들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긍정적인 수급이 좀 계속될 수 있을지 전망과 함께 또 수급적인 측면도 좀 짚어주시죠. 좀 어제 이제 이렇게 좀 배송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미국 정시의 급등 그리고 이제 섹트별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조금 뭔가 어리동질이 좀 나오는 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빅핀테크가 급등하고 있다. 이 부분 이제 빅텍 빅 아이티 대형주를 말하는데 이걸 보면 이제 시장은 바이든의 당선에 반응을 한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반대로 보면 미국의 밤새 국제 수익률이 급락한 부분이라든지 금융산업재가 하락한 부분은 또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에 상원에서 제동을 걸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을 보고 있으면 약간 중심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확인한 결론은 아닌 현재의 사항을 좀 무섭게 한 바로는 시장은 철저하게 큰 그림에서는 바이든의 정책에 태클이 걸리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통부모입니다. 다만 그 방식과 규모가 다른 거고 아니면 이제 신재생이라든지 화석에너지는 극명하게 다른 부분 다른 부분을 볼 수 있고 2차전지라든지 5G 같은 경우는 약간 공통부모면서 5G는 약간의 트럼프 그다음에 2차전지는 약간의 바이든 이렇게 흐름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제 미세하게 보게 되면 장 초반에 어제 장 후반에 급등했던 5G 관련주들은 일정 부분 차이면물 그리고 오늘 2차전지 관련주가 또 강하게 상승하는데 의외로 또 그린유딜 관련주라고 이야기하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사실 상승지에 이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지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바로 전기전자가 1순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 이제 기관들과 같이 합작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화학 섹터와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전체의 힘에서 놓고 봤을 때는 IT가 들어온다는 건 아무래도 바이든이 좀 우위로 가면서 핀테크의 규제를 하긴 하겠지만은 실제 지금 그 규제가 상원의 테크를 받지 않을까 얘기가 조금 안도렐리성 성격을 좀 보인다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학이라든지 2차전지주가 반등하는 것은 또 의외로 또 바이든 쪽에 조금 더 부양책을 편다든지 친환경책을 편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위치를 짧게 말씀드리면 양지수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상당히 많을 불구하고 보여주는 시장의 힘은 오늘도 1% 이상 강세를 간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고 그 장의 중심에 외국인의 전기전자업종과 기관의 화학이라든지 바이오를 산다는 것은 장의 전체적인 체력 면에서는 아직은 아무것도 깔끔하지 않지만은 시장은 계속적으로 강세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본 것처럼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은데도 시장 자체가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이 앞서서 언급하신 것처럼 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한 달 정도 걸릴 수가 있고 좀 여러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시나리오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제가 사실 증권 관련 방송은 이렇게 자주 나오질 않아가지고 가만히 얘기를 하고 보니까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어떤 책임감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아니요. 객관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해주세요. 근데 무시장이 이렇게 긍정적이라면 그것도 참 좋겠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미국 대선에서 실제로 소송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소송하고 이런 과정에서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게 2000년에 우리가 엘고 맞아요. 당시 후보가 포기를 했고 1960년에 닉슨이 또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기. 제가 지금 1960년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고소를 그러니까 대법원 측에 제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 이게 제소하면 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이지만. 그래서 제가 1960년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 예를 들면 A라는 주의 주지사는 민주당이고 의회는 공화당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 A라는 주는 민주당이 이겼으니까 우리가 선거인단 구성할 때 민주당 지지선거인단을 구성하겠다. 주지사가 이렇게 나올 때 주의회에서 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소송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반발하면서 자기네가 독단적으로 선거인단은 의회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인단 구성은 주의 권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단이 한 주에 두 개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가 1960년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아직 설례가 없어요. 그럼 그땐 뭐냐면 닉슨 당시 후보가 내가 포기하겠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설렬을 만드는 것은 좋지가 않다. 내가 포기하겠다. 그래서 이게 넘어간 거거든요. 트럼프는 포기를 할까요? 그거야 뭐 각자 판단에 맡겨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포기할 것 같은데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2월 14일, 6일 전이 12월 8일까지 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소송을 걸었다. 이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그 소송을 건 상황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언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을 취할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입으로만 외칠 게 아니고 본인이 미국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여기에서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런 확률이 이렇게 높을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우의 수가 많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쉽게 포기를 좀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러므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이 남아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죠. 앞서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2000년 고어와 아들보시 대선 때 고어 후보가 불복 선언을 하면서 시장이 좀 출렁거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수가 좀 만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이렇게 좀 불복 상황이 나오고 선거 결과를 두고 좀 혼란스러우니까 또 지수가 어제 오늘은 또 좋았습니다만 앞으로 또 좋아질 것인지 또 급락할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박병창 부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시장이 지금 좋은 것만 본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냐면 지금 사실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본다면 지금 교수님 말씀은 정치, 문화, 사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식 시장이나 경제 부분 볼 때 주식 시장 안은 또 외부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불확실성도 앞으로 남아있고 또 트럼프 불복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은 곳을 시장 내부의 것들이 있다. 그럼 무엇을 시장이 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본다면 미국이 어제 빅테크가 급등을 한 것은 상원공화당 우세로 인해서 빅테크의 증세나 규제 우려가 완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면에 보면 어제 위안화가 강세가 됐고 원화가 강세가 됐어요. 이것은 바이든 우세로 인해서 무협화촌이 완화가 되고 이머지 통화가 강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가는 거거든요. 또 반면에 보면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또 떨어졌어요. 0.768%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상원의 공화당 우세로 인해서 대규모 부양책이 난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 전에 가장 안 좋은 조합을 매트리스를 해서 안 좋은 조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은 바이든이 되고 상원은 공화당이 우세일 때 이럴 때 대규모 부양책도 어렵고 그리고 규제들도 어렵고 여러 부분에 대처해서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각자 부분에 가장 좋은 것만 지켜보면서 그쪽으로 상승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좀 둘 수 있는데 트럼프 불복이나 경기부양책 난항에도 불구하고 호재성 내용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호재성 내용을 보는 시장의 근거 기저에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경기부양책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혼란이 있는 사이에 금융시스템이나 아니면 실물경제시스템에 어떤 불안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해줄 것이냐. 연준이 권수소로 나서서 해줄 것이다. 이것을 시장이 믿기 때문에 시장은 그 이유를 바라보고 이렇게 좋은 조합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그 사이에 한 달 동안 혼란이 좀 있다 하더라도 시장은 그 속에서 출렁거림이 있겠지만 결국은 시장은 그 이후에 내년도를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이 시장 속에서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충격을 크게 받아서 예전처럼 급격하게 하락한다든지 또는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이대로 계속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너머에 있는 경기부양책 그리고 연준의 행보의 시장에 집중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군요. 역시나 좀 긍정적인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만큼이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 간 모두 다 공통적으로 중국에 대한 때리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강도의 좀 차이는 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중국 입장에선 바이든이 좀 낫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하지만 트럼프는 또 한 번 겪어봤으니까 좀 트럼프가 오히려 낫다 이런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연구위원님께서는 또 미중 패권 다툼 앞으로 향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저는 대외적 여인과 대내적 두 개 측면에서 보시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당선되든 중국에 대한 이런 때리기 정책은 번질적으로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물론 트럼프처럼 급진적인 대중 정책을 취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미국 국내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나 이런 강력한 대중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당선된 경우 제 생각에는 급진적인 정책보다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동맹국과의 관계를 좀 더 개선해서 그 국가들을 연합해서 공통적으로 중국에게 압력을 가하든 이런 전략적인 방침에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또는 예를 들어 중국 이외의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런 관세를 내리거나 하지만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는 아무래도 심지어 관세를 더 올릴 수도 있고 좀 더 수위가 올라갈 수 있죠. 이게 대외적인 요인이고요. 대내적으로는 일본이나 한국은 GDP 성장률에 의해서 순수출이 가장 기여도가 높죠. 하지만 다행히 중국은 물론 중국 입장에서 수입, 수출 규모 다 전 세계 1위지만 중국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는 14억이라는 내수 시장이 6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코로나 이후에 각 나라의 경제 지표를 비교해보면 아시다시피 중국은 물론 미국의 제재 때문에 반도체나 통신이나 테크나 이런 특정 산업은 수치가 많이 악화됐지만 그래도 14억이라는 방대한 내수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저께 중국 공산당이 발표한 제14차 5개년 계획 그리고 2035년 장기 목표에서도 강조했다시피 중국은 이제부터 물론 대내외적으로 다 강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내적인 내수 대순환이라는 이런 경제 성장 전략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한 반응까지 여쭤봤고 중국에 대한 반응을 여쭤봤으니까 또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한데 그렇게 되면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제동히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기 부양책 이런 세금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신효율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경제 정치에 또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보세요? 글쎄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무화합니다만 상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외교적인 측면 해외에 파병하는 문제라든지 해외에 주둔 군대에 관한 문제라든지 관료 임명 동의권을 행사한다든지 조약을 승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상원이 제동을 걸 수가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세금, 글쎄요. 세금 문제는요. 제가 조금 봤는데 공화당 측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측에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전체 80% 되는 사람이 세금 엄청낸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꾸로 해요. 80% 정도까지는 세금이 오히려 줄고 연봉 40만 불이면 그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이런 건데 글쎄요. 과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세금 관련 문제는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지금 공화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금이 많은 사람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느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이 어떻게 되고 하원이 어떻게 되는 여부와 그렇게 큰 상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책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바이든은 2조 2천억 달러를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공화당은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경기 부양책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제가요. 그 대답 뜻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8월에 미국 갤랍에서 여론조사 한 게 있어요. 이번 대선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고 했을 때 경제 아니었습니까? 1위가 코로나였습니다. 2위가 리더십이었고 3위가 경제인데 1위하고 3위 1위였던 코로나 문제 코비드19 문제는 전체의 33% 정도 꼽았고 경제 문제는 12%밖에 꼽지 않았어요. 그런데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1위가 30% 넘는 사람이 경제 문제라고 꼽았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둘이 어느 게 더 맞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난 9월, 8, 9월에 이렇게 여론조사한 걸 보면 트럼프의 경제 성적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트럼프의 경제 성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가 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면 경제만을 놓고 보고 부양책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경제에서 심리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솔직한 얘기로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경제적 문제만 본다면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 때문에 바이든을 뽑는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트럼프의 반사익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트럼프를 뽑는 사람이 70%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뽑지만 바이든을 뽑는 사람이 65%는 트럼프가 싫기 때문에 바이든을 선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글쎄요. 경제 문제만을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트럼프가 됐을 때가 훨씬 더 유리하고 바이든이 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트럼프가 주는 긍정적 시그널보다는 못하겠죠. 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는 일단 트럼프가 되면 조금은 경제에 긍정적의 시그널이 올지 않을까. 그렇게 단정되지 말까요? 확실하게 얘기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제학자가 아니고 중립적으로 얘기할게요. 굉장히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바이든 정책을 다시 한번 좀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바이든 관련 지구라고 한다면 그린 뉴딜이 대표적으로 꼽힐 수가 있겠고 헬스케어 관련 오보마케어를 전승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박병장 부장님 바이든 관련된 정책 그리고 수혜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시장에서 트럼프 관련주 바이든 관련주를 해가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시장이 왜 이런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섹터인데 예를 들어서 전기차면 친환경 섹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돼가지고 전기차가 그러면 전기차 섹터가 앞으로 성장이 멈추느냐 이런 부분은 좀 아니거든요. 사실 대선으로 인해서 어떤 섹터의 수급으로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완벽하게 구별지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첫 번째는요. 그때 질문을 주셨으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바이든 섹터라고 한다면 경기부양책을 하면서 소재나 아니면 산업재나 이런 쪽이 좀 수혜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와 대비해서 친환경 섹터가 우워져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외람되지만 질문에 좀 다른 대답을 좀 드리면 누가 되던 간에 경기 사이클이 있고 금리 사이클 경기와 연결대 금리 사이클이 있고 그래요. 그런 사이클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사이에 대통령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좀 드리고 싶냐면 잠깐 그 말씀 좀 드리면 2000년도까지 클리턴 대통령이 있는데 2000년도에 IT 버블이 있었습니다. 버블 붕괴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2008년까지 있었는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는데 잘 보시면요. 그러면 2000년도에 IT 버블 붕괴가 클린턴 대통령이 만든 것인가요? 또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가 부시 대통령 때문에 그랬는가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세의 앞으로 성장 산업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체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주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변함없이 있는 것들.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섹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클라우드, 사물이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유전공화 이런 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 보시면 이 키워드를 들어보시면 바이든이 되면 안 좋고 트럼프가 되면 안 좋고 어쨌든 미래 흐름이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섹터에 있는 것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 그리고 또 수급의 차이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에서 대세의 흐름으로 가는 데서 크게 이것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이것 때문에 큰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완전히 극단적으로 아까 지금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극단적으로 트럼프 쪽이냐 바이든 쪽이냐라고 쫓아다니면서 거래하는 것 이 자체는 지금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이게 심각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어차피 성장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부양할 수밖에 없는 산업 섹터에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거래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립니다. 네 하주호 씨의 말씀 굉장히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이클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경기 펀더멘털이 중요하다. 교수님 아주 고개를 좀 힘차게 끄덕이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좀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오대는 종목들이 이제 또 바이든 관련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바이든 수혜주가 아니더라도 이런 미래 성장성이 있는 섹터들 앞으로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하 대표님 좀 짤막하게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아까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 키워드가 코로나였다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또 저는 똑같이 같이 정책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정책이 비슷한데 조금 더 유리한 게 뭘까를 보면 바로 오늘 시장에서 보면 삼성바이오로지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바이오시밀러하고 또 하나가 신약 개발 회사들입니다. 오늘 보면 국내 신약 개발 회사들이 주가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데 큰 게 정책은 그렇죠. 두 사람 모두 약간 인합니다. 근데 약간 인하 방식이 다르죠. 트럼프는 시장 경제 논리에 맡겨서 정부 주도에서 약각을 내려라. 그래서 미국 제약사를 통해가지고 경쟁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각이 내려갈 수 있게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오바마 케어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공보험의 비중을 늘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키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공보험을 늘리게 되면 한국 기업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바이오시밀러 쪽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보험을 늘려줄 수 있게 되는 기존 재내력의 약각이 이제 약간 풀리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매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내 기업이 삼성 바이든스가 어제 급등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데 그 첫 번째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다르냐면 둘이 똑같이 약값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방식이 조금 다른 게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제약 개발해서 R&D 지원을 해줍니다. 돈을 지원해주고 공보험을 늘리면서도 직접적으로 약을 개발할 수 있는 데 전폭력이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서의 또 호재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는 빨리 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FDA를 직관절제 프레서를 가해서 삼상 승인시키려고 하죠. 근데 그게 다예요. 트럼프는 뭔가 코로나 백신이 빨리 나올 것 같고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바이든은 어떤 그림이냐 하면 백신을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가 코로나 진단이라든지 치료제를 무상으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내 관련주도 어제 미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시뮬러 신약 개발회사 그리고 진단 관련 의료 헬스케어 관련주들 이런 기업들은 두 등락에 상관없이 어차피 코로나라는 공통 키워드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또 상원이 공화당을 잡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법률적인 부분이거든요. 세제라든지 부양책은 상원의 최종 캐스팅부터 중요하겠지만 오바마케어라든지 헬스케어 쪽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전기전자와 제약바이오를 계속 보고 그러면 전기전자와 제약바이오를 보면 한국 주식의 50% 이상이 IT와 바이오입니다. 장애 상승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렇군요. 앞으로 누가 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IT, 전기전자,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좀 볼만하다고 하셨고 교수님 좀 전문 분야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경제 전략 이런 거 여쭤봤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 좀 북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트럼프는 뭐 4년 동안 봐왔습니다. 극한적인 좀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잘 끌고 간 면이 있었고 바이든은 일단 대통령이 된다면 좀 민주주의를 좀 주장하고 세계적인 경찰 노릴 수는 할 것 같은데 북한에 대한 외교적인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까요? 사실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고립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별로 신경 안 쓰겠다는 건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 must lead again 다시 말해서 미국은 다시 한번 이끌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맹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중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 문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거보다 지금 껄끄러워게 돼 있는 한일관계 같은 경우에 중재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뭐 한일관계 지금이 제일 나쁘지 않나 천만해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명박 당치 대통령이 독도 갔을 때가 제일 나빴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2년 8개월 동안 한일 정상회담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엄청 나빴는데 왜 그럼 지금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지? 그때는 오바마가 중재를 했고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많이 당선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서 한일관계가 일단은 좀 괜찮아질 것 같고 또 하나 대북 문제, 북한 문제 말씀하셨는데 전 개인적으로 사실 그래요. 바이든은 분명하게 육자회담과 같은 다자구도 속에서 북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할 가능성이 높아요. 바이든이 많이 정권이 작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자구도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마트맛 방식이지 탑다운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북한하고 빨리 뭐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답답해하실 수는 있겠지만 천천히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근차근 늦지만 탑다운은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불안한 거거든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측 가능한 대북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도 그렇게 우리한테 큰 손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한테는 바이든의 외교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만일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야지 다양화라도 호응을 하다 할 거 아닙니까?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나름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는 약간 트럼프가 긍정적이고 외교는 약간 바이든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바이든이 된다면 이제 한해 관계는 조금 우호적이고 이제 북한을 사이에 두고 좀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찔링 연구회님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때 중국이 좀 어떤 부분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 화웨이나 틱톡을 엄청나게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 규제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좀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큰 천지개벽에 큰 변화가 있을 거란 기대는 안 합니다. 하지만 특정 산업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크겠죠. 말씀하신 반도체나 5G인데요. 우선 개념적으로 미국이 중국이 5G나 반도체에 대해 제재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반도체는 중국이 아직 국상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제재하는 방식은 중국이 필요한 반도체 핵심 장비 안 주겠다. 핵심 칩 안 주겠다. 그러면 너네는 이 산업을 만들 수 없다. 5G는 이미 거의 국상화가 됐기 때문에 화웨이가 전 세계 통신 장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31%예요. 그러면 미국의 동맹국, 특히 유럽의 선진국 대통령들한테 너네 중국과 사지마. 그래서 반도체는 핵심 기술, 핵심 장비를 통해서 제재하는 거고 5G는 글로벌 유통 채널에서 동맹국을 이용해서 제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 저는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화웨이가 가장 지금 앞에 서 있으니까. 그렇죠. 제재 대상이죠. 참고로 화웨이 매출 중에 반이 통신 장비예요. 반이 스마트폰. 그래서 화웨이 렌전부의 회장이 작년 여름에 영국 언론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로 울퍼드리면 트럼프가 이렇게 우리 회사 홍보를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화웨이가 그동안 유명한 회사였지만 트럼프의 따옴표가 달린 홍보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대단한 기업이라는 걸 전 세계가 다 알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업 30년 이래 화웨이가 창업한 지 32년 됐는데 99%의 지본을 우리 사주로 하고 있어요. 비상장사지만. 그래서 30년 이래 우리 사주 갖고 있는 직원들이 다 소득이 늘었고 부여해졌다. 그래서 최근에 좀 나태해지는 것 같다. 기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제재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시 번쩍 정신을 번쩍 들고 열심히 하게 돼요. 이거는 좀 물론 화웨이 회장이 그대로 한 말을 인용한 거지만 그래도 어떤 깊은 뜻이 담겨요. 두 번째는 중국 입장에서는 물론 제 생각에는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의 전통적인 철강, 화학, 이런 전통산업은 차이가 나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100년, 200년 그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5G 시대에서 반도체 쪽은 중국이 물론 정책적으로 자금적으로 엄청 반도체 5G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밀려주고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 쪽은 기술이나 자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노하우 쪽도 중요하거든요. 그게 매뉴얼화 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중국이 엄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년, 40년, 심지어 50년 걸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원래 계획대로 1, 2, 3, 4, 올해는 이거 하고 내는 이런 속도보다는 트럼프가 제재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 중요시하고 더 기존 계획보다 좀 더 가속화시키라. 그래서 오히려 길게 보면 좋고요. 끝으로 세 번째는 지금 5G가 아날로그 시대에 비해서 5G는 지금은 상용화 시대지만 나중에 혹시 국방이나 이런 쪽에 접목하면 더 나라관이 격차가 커지는데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에 비해서 5G 분야에서 만약 미국의 동맹국, 특히 유럽의 선진국들이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나 기술 네트워크를 수입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는 건 느낄 수 있지만 5년, 10년, 20년 후에는 그거는 엄청 실질적인 격차가 벌어지면 오히려 선진국 입장에서는 더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중고대 이제 반응까지 좀 여쭤봤고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교수님 또 나오시기 힘드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정세 흐름과 앞으로 관전 포인트 짤막하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기다 경제 관련 계신 분들이니까 그거 딱 하나만 얘기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제도에 관련한 문제는 제도로서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것이 미국이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의 상당한 중심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진영의 논리가 상식을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영의 논리가 상식을 덮어버렸을 때 여기에 서 있는 사회적 균열 구조는 더 깊어지고 더 오래 갈 겁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 관련해서 제도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정책 지금 미국의 경제가 세계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바라보기 원한다면 바로 이 사회적 균열 구조. 어떤 양태로 사회적 균열 구조가 폭발할 것인가, 발생할 것인가, 표현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 균열 구조, 진영의 논리가 상식을 덮어버렸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미국 대선 결과를 앞두고 앞으로의 전망 함께 들어봤고요. 신일 교수님, 박병창 부장님, 찐랭 연구위원, 하창봉 대표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